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스스로 신고해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 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위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였던 장교육감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술을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장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 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